지호가 20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짜잔 오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를 배웠어요 직업이 뭔지 뭐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cook What do you do? I'm a doctor What do you do? I'm a singer I'm a sing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뭘 살펴봤었느냐 직업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do?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예요 I'm a singer I'm a singer 자 보겠습니다 이게 What do you do가 왜 직업을 묻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 Do의 뜻은? 하다 하다죠 여기에 있는 두하고 여기에 있는 두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예요 오케이 두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구? 하나씩에 조금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있다 그렇죠 이 두 안에 두가 숨어있는 거예요 예 두 안에 두가 숨어있는 겁니다 두가 하다시니까 자 you do는 너는 한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you do 요가 이러면 뭐예요? 너는 요가를 한다란 뜻이죠 그렇죠 너는 요가를 한다란 뜻이죠 두가 한다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한다 하고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 너는 하니? 라고 뭐 하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두 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you do는 너는 한다인데 두유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하니? 그러니까 what do you do? 무엇을 너는 하는 사람이냐? 넌 뭐 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 그랬더니 나는 가수야 I'm a singer 자 그래서 일단 싱어의 뜻은 가수인데 싱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노래하다죠 오케이 현준이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 부를 때까지 거기서 잠깐 공부하고 있어 책 가지고 공부하다가 끝나면 선생님한테 줘 1대1 하고 나서 쌩 노래하다구요 그러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 뭐뭐 하다라는 말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이렇게 이하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춤추다가 뭐해 춤추다 그렇죠 춤추다가 댄스 아니 아니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나하고 1대1 끝나고 나서 챙겨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댄스는 춤추다인데 이렇게 댄서 하면 댄서는 춤추는 사람 무용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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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지효가 어 를 현준아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잠깐 기다려 어 자 여기에 어 있죠 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라는 뜻이야 한명의 한계의 영어에서는 한명일 때는 꼭 한명이라고 문장 속에 밝혀요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I'm a singer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나는 한명의 가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쵸 나는 가수도 안마인대요 영어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 뭐라고 O가 뭔데 O가 무슨 뜻인데 영어에서는 하나일 때 하나라고 밝혀요 우리말에는 안 밝히지만 예를 들어서 I need a pencil need는 필요로 하다 라는 하나시고요 I need a pencil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난 연필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니 나는 하나의 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필요한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라고 꼭 밝힙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영어에서는 하나일 때는 하나라는 뜻의 어를 꼭 쓴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수는 싱어 무대 위에 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렇죠 The singer on the stage has a beautiful voice 계속해서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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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 농부는 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The farmer walks Farmer in his Fields The farmer walks hard in his fields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래하다 Sing Sing 무슨 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노래 잘 할 수 있다 티켓츠 유 웰이라니깐요 오케이 웰이라고 세 번째 가르쳐줬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수는 뭐였더라 싱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가르치다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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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뭐죠 Teacher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선생님이 되죠 T Farm Farm 그러니까 농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농부 농부 농부가 뭐긴요 Farm을 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농장에는 젖소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잘못됐네 지으신데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Teacher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수잔은 어린이의 수재 선생님 되고 싶어 합니다 수잔 wants to be a teacher when she grows up 수잔 wants to be a teacher when she grows up Teacher 오케이 요리하다 요리사 Cook 자 Cook의 이상한 점은 뭐냐 보통은 이게 하다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Cook같은 경우에는 Cook하면 그렇지 요리 도구가 되버려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Cook 오케이 그는 식당의 요리사다 He is a cook in a restaurant He is a cook in a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기구 Cooker 그 쌀 요리기 그 다음에 의사 Doctor 오케이 You must see the doctor You must see the doctor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준이 오세요 He is a cook in the Battle 감사합니다.